도바스테이야마 도바스테이야마 사람을 구해오려 어차피 저 화이트천사님 어서오세요 분당님도 키 크고 잘생기고 멋있다던데 크... 다 가지고 있다던만 욕심쟁이란 얘기를 들었어요 가드는 언제나 올리고 남자가 멋있는걸 잘생겼어 남은 뭔 사람이니까 그게 현실이지 자발로 차고 십싱호 아아우 잘나와 이거 오 오오오우 에야 이리지마 오케이 아 그래요? 또 그런 소문이 났어? 그래서 제가 여덟손을 두번밖에 못 잡았어요 손을 안 내밀어서 문제네 쑥쓰러워서 손을 또 안 내미네 제가 일어날까요? 지원사격하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있고 야야야 그걸 가서 맞으면 안되지? 야 저게 뭔가 하긴 했어 저게 뭔가 싶긴 했어요 지뢰였구나 내가 넌 순식간에 잡아줄테다 죽은거 아니야 너? 봤어 봐버렸어 나거 봤어 봐버렸어 나거 호호호 호호호 간다 마무리는 이거다 역시 바스타드 소드야 역시 검은 바스타드 소드지 호호호 묵직하잖아 아우 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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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느리죠 어? 뭐지? 쎄는 물건 아직도 나와 가자 야 굳이 어? 완벽한 액체샷이었을텐데 완벽한 액체샷이었을텐데 호호호 보스가 뭐가 있었진 않겠죠? 2,1 5,3 이거 꼬르겠어요 기량이 더 올라간다 이제 데미지가 어찌 정신보다 기량이 데미지가 더 올라가냐 보정이 2개부터 있어서 그러나? 따로 계산이니까 보정을 2회차를 하긴 할건데 방송으로는 안할 것 같아요 한다 하더라도 금방은 안할 것 같고요 이따 내일 오늘 바로 슈로데에 오니까 2회차를 한다면 좀 뒤에가 될 것 같고 아니면 안할 것 같아요 혼자서는 할 것 같아요 재미가 있어서 방송으로 쓰냐 안 쓰냐 문제인데 쟤는 스테미너가 약점 같거든요 바퀴는 이러면 바로 넘어지죠 넘어뜨려 놓고 이러면 이게 아닌데 아 불속성이라고 속성 500 속성 2등이고 2등을 못봐 평소에 대신 재미를 보니까 우리가 워낙 잘하심들이 많다고 보니까 그래도 2회째를 갈 어어 메리트가 없을 것 같아요 저놈 할 때 까먹고 저거 끝까지 사람 열받게 하는구만 나도 인정상자 봐주지 않겠어 이런거 아껴서 뭐해 아 와 데미지 봐 1300이 뜬다고? 4선이라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줌보스크브는 분명히 나올텐데 여기 이쪽? 파이어볼 일단 이앱부터 잡자 꿀? 어어? 원래 터지는건 알고 있었지만 피가 그리 많은데 터져? 이 드러브 낭비아니니 그거? 아하 보스로 보니까 행복해진다 갑자기 아하 보스로 보니까 왜이리 행복하지? 아 내가 원령기에 고생한 레벨은 아니잖아 짬이 있는데 내가 넌 힘을 몇번 잡았을거라 생각해? 내가 넌 힘을 몇번 잡았을거라 생각해? 내가 넌 힘을 몇번 잡았을거라 생각해? 야 니들끼를 때리지면 안되니? 아하 진거? 와아 원령기만 무서운게 아니야 저 쓰글거뜨림 탱고는 아까 잡았으니까 그래도 역시 쪽수가 제일 무서워 역시 쪽수가 제일 무서워 저보다 많이 가시지 않았나요? 제가 지금 진행이 굉장히 느린데 제가 왼파나 BJ들 중에서 제일 느리던데 지금 터진다 터진다 그런가요? 너 아 빨리 잡으면 원령기가 안나오네요 오케이 원령기가 시간이 돼서 나오는가 보다 음 뭐 끝났지 뭐 이런거 이제 뭐 놀면서 해도 돼요 아 놀면서 까진 아니고 쟤 쟤 쟤 쟤 쟤 어? 잠깐만 니가 왜 나오니? 소록색이 왜 나와? 아아 또 이렇게 가져야되나? 또 안쓰는 또 서운하잖아 우리 나비 너무 심... 야 물이 악말라 거기서 때리는게 어딨어? 뭐 갑자기 늘어나냐 뭐 갑자기 늘어나냐 얘들 뭐야 아 진보스 따로 있네 아 진보스 따로 있네 아우 쟤가 막아줬어 야야 이것들아 사류란이다 이씨 오호 오호 한마디 남았어요 가만히 좀 있어 가만히 좀 있어 아프게 안... 아우 아우 아 몰라 아 이거 막아놨네 단차공개가 불리는데 아 이게 너만 나왔네 추억을 회상하면서 놀아볼까? 추억을 회상하면서 놀아볼까? 결국 어머니는 못 찾아오는건가? 자 일단 나아가기 발도 3개 짜리면 여러번 때리는거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달리면서 하는거 말하는건가요? 여러번 때리는건 안써 봤구요 달리는건 데미지가 생각보다 별로더라구요 여러번 때리는건 그 사이에 맞으면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서 안쓰고 있어요 제 기준으로는요 내가 한대시 한대 치고 빠지는게 나아가지고 저는 한대시 한대 치고 빠지는게 나아가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